아 me 으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변종이다 이거 봐 끔찍해 어 어 어 이거 봐 손에 잡들 뭐야 야 수연이 뭐야? 수연이 그냥 도망치는 거야? 아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와 진짜.. 여태 오늘 역대급 컨텐츠 하나 탄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 눕지마 눕지마! 누우니까 너무 진.. 흐헤헿허헤헿헣 이거봐! 난리 났네.. 뜬다! 뜬다 뜬다! 뜬다! 아이고! 후하.. 으아! 극단 주위에 맨 주인것같아요? 아니 각별님 위에서 불쇼 하고 계시니? 불쇼? 뭘.. 왜 저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우 뭐야.. 벙벙벙벙번 뭐야.. 분똥 싸는 것 같애? 왜 저래? 아니 0.2가 아니라 0.2 전체적으로 사본님 빨리 와 빨리 누워 사본님 저 지킨먹어야 돼요 자본님 차าม님 위로 올라가시면 발 빚어 놨잖아요 와 됐어 됐어 찍자 삼인칭 찍어주세요 3인칭 얘들아 여기 여기 올라가는 거부터 하자 인간들이네 지저라니 흐흐흐흫 Entscheidung hangir 사부는 눈이 없었어 사부님 괜찮으세요 사부님 어떡해 아까 전투 전투 공원 하나 둘 셋 아니 뭐야 이거 어 어 미안하다 저기요 저기요 깜짝 놀랬잖아요 진짜 깜짝 놀랬잖아요 시프트 누르고 있었는데 내 몸이 이렇게 가벼운 진정 진짜 깜짝 놀랬어 아니 깜짝이야 나 진짜 초능력자 된줄 아무것도 안하고 아니 시작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시프트 누르면 됐던거야 아휴 이 꼴이 꼴이 어디있냐 어디로 왔지 이쪽인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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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니가 내 대사 쳐 왜 이렇게 서가 야 대사 스틸러야 대사 스틸러야 사부도 너무 많이 바뀌셨습니다 사부도 너무 많이 바뀌셨습니다 너처럼 무술에 약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마음이라고 악한 마음 악한 마음 악한 마음 약한 마음 말고요 할아버지 악한 마음이라고 아저씨 우 아 할아버지 우유 좀 내려놔 갑시다 아 할아버지 우유 좀 내려놔 우유 좀 내려놔 야아아아 아 너처럼 무술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는 녀석은 연사건법을 연사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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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일부도 그러는 거야? 노 노 노 너처럼 무술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는 녀석은 말이야 연사건법을 채울 배 만남 아아아어우 너처럼 무술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는 녀석은 연사건법을 배울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직도 모르겠느냐 반면에 아 얘들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니 저 깡패판다 또 와있네 잠깐만 예전에 예전에 내가 아니라구 이제 hört 잠깐만 잠깐만 대사.. 대사.. 대사가 나왔어 잠뜨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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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왜 그래! 말하다 그거! 으아악! 으아악! 잠뜨라 변비니? 으아악! 갈게요! 갑니다 하나.. 둘.. 셋! 아니 잠뜨라! 아 다시 다시! 마이크 소리 너무 크게 났어 키는 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잠뜨라! 아 다.. 펑! 잠뜨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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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이 고칼 노릇에.. 어! 야 잠뜨라! 이거봐! 할아버지! 뭐야 넌 누구냐? 야 뭐야 넌 누구냐 나는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우리가 할아버지 구해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대사.. 대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야 잠뜨라! 야 잠뜨라! 이 할아버지가 다 하신 게 아니라 여기 누가 계셨나 봐 넌 누구냐? 우리가 다 하길 수 있어 봐 야! 주무시기셨나 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할아버지! 여기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야 잠뜨라! 우리가 실수했다! 야 잠뜨라! 밤에 누워둘네 진짜 웃기네 이거 NG가 아니 할아버지 여기 주무시고 계신데 우리가 괜히 옆에 어? 걔네들 그냥 구경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할아버지는 그냥 날이 더 좀 밖에 나와서 어차피 웬 여자애들이랑 남자애가 와갖고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재입니다 저는 연다사부님에게 무술을 배우는 무술가 잠뜰이죠 죽는다 진짜 죽는다 죽는다 진짜 진짜 죽는다 핵펀치 받고 싶냐 진짜 죽는다 바로 나였구나 내라니 뭔 내예요 대본도 귀에 안 읽어놓고 거의 거의 시청자네 왜 니가 대답을 해 거기서 디클 다했어 해도 되나요?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경쾌한 별소리 뭐야 이 경쾌한 이 경쾌한 별소리 뭐죠? 하나 둘 셋 전 준비됐습니다 하거다니 둥따라 둥따 둥따라 둥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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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을 맞춰놓는걸 깜빡했네 원래 지금 이 경쾌한 별소리